영상이다. 영상이에요. 영상이에요. 오늘 우리 또 한태현, 정혜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앞으로 또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날 친구들이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오늘 어땠어요? 한 마리씩 하세요. 네. 이게 생방임이 있나요? 아, 안 눌러졌는데요? 아, 이제 눌러졌네. 아, 뭐야. 아, 안 눌러졌어. 생방의 명입니다. 안 눌러졌네요. 영상 누르지도 않고 눌렀다고. 오늘 특별한 선물 이렇게 해서 특별한 동생들과 함께 해서 저는 참 갑자기 좀 슬프기도 합니다. 10대, 20대, 30대면 좋겠는데 40대네요. 태연이 엄마보다 나이가 많다래서 제가 좀 추격을 받아놨어요. 아, 네. 즐거웠고요. 네, 어땠어요 동생들? 네. 오늘 또 이렇게 선배님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막 화나게 너무 힐링하고 가고 코로나 일부러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겪어왔는데 우리 선배님 방송으로 스트레스가 다 날라갔어요. 아, 스트레스가?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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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불러주실 거 같아요. 나는 이렇게 누나라는 말 듣고 이렇게 민망한 적이 처음이야. 근데 이모는 안 민망해요? 아, 이러잖아. 우리 이모와 우리 조카들의 케미를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우리 가요TV 우리 또 특별한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신재진 아들들이었습니다. 네. 우리 정혜준 한테연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맞아. 다 있잖아. 네. 반짝반짝 가수 한테요. 그리고 정혜준TV 네, 김세현TV 모두모두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뿅! 뿅!